기다렸어 조준 완료! 피할 순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운명에 맞사라 나 자신이 거미되어 사라져 심판의 시간이다 영웅이 깨어나는 순간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다 세븐나잇 리볼루션 세븐나잇 리볼루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가 혼돈의 어둠에 맞서 세븐나잇 영웅들과 함께 세계의 운명을 구원하세요 공연투즈 초신차! 그리니까 그리저나잇 리볼루션 그리저나잇 리볼루션 크리스마스 정리를 지켜주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타나토스 레이드는 거대 몬스터와 싸우는 스펙타클한 전투 모드입니다 총 10명의 플레이어가 팀을 만들어 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구슬을 흡수하면 세븐라이츠 영웅으로 변신하며 버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제압 스킬의 터치 다양한 협력 스킬 사용으로 팀원들과 함께 보스를 제압하세요 기회는 총 2번 보스클리어 시간이 짧은 팀이 승리합니다 기회는 총 3번째 기회는 총 3번째